야! 야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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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아아악! 다 먹으면 배팔나지 않을까? 아우 진짜 어떡해! 여기 희희냥냥이라고 우천에 있는 카페거든요. 동물 카페인데 전에도 왔었는데 오랜만에 또 와보고 싶어가지고 동물 줄 간식도 평일에 계좌이처면 간식 두 개 공짜로 주더라고. 응! 나 여기 있는 동물들은 무서운 애가 없어요. 여기! 이거 어떡해줘? 미역국 간식이 왜 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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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롱이야 왜? 왜 이제.. 이제 봤지? 미치겠네 정말! 이거 기어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살아있나? 여기 동물들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? 얘 뭐지? 얘 깨있다. 난! 이거 뭐예요? 어? 어? 미 잠깐만! 이거 너 제 건 아니고 미역국 건데! 어머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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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얘들아! 잠깐만! 네? 무슨 소리야? 여보세요? 네? 저희는 입양하러 오셔가지고. 아 입양이요? 고양이 좋아하세요?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네요. 어? 이거 먹을래? 인자! 고양이가 되게 애기들밖에 없어. 아? 애기가 흐린다. 심폭 깨물었어. 응. 아.. 첫 바닥에 돌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? 우리 동물은 책임감을 갖고 키우도록 합시다. 불쌍하잖아. 잘못한 우리 동물지. 맞다. 야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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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다 먹으면 배탈 나지 않을까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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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? 귀엽긴 한데. 그 마르침도 다 먹었어. 야! 너 힘 넘었어. 너, 너! 야! 너! 너가 힘 넘었어. 야! 너가 힘 넘었어. 야! 너가 힘 넘었어. 야! 손 빼! 손 빼! 야! 손 빼! 어떻게 해! 손 빼! 손 빼! 야! 이 TV 왜 이렇겠어? 아니 누구야? 아까 저먹은 애가 누구야? 너가 이런 맛을 봐서 그래. 너 먹어. 싸우지 마. 마지막 한 개. 여기는 약육강식의 색이다. 얌전한데? 고치가 미어캣을 길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. 친해지기가 어렵다. 물 쏘라님이 동물로 물 쏟아오냐? 고치. 고치. 안녕. 근데 너무 귀엽다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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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라카노님 추천 고마워 하트. 원래 신기한 동물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. 여기 원래 돼지도 있고, 고라니 같은 애도 있고. 여기 고슴부츠도 있다. 무료 분양하고 있대. 고슴부츠. 약간 신기한 애들이 다 없어져서. 고양이만 엄청 많네.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. 응? 돼지가 있어요. 고양 피부에 금발 완전 섹시하네. 감사합니다. 응? 안녕. 짠. 너무 커 왜 이렇게 촉촉해? 코가 너무 촉촉해. 너 뭐하냐. 팔찌 마. 돼지 코가 너무 촉촉해. 이상해. 나도 넣는 게 아니야. 얘는 야채를 조금 안 좋아하나 봐. 안아보라고? 몰래는 언제 안 하려고 하는데. 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얘? 일로와 봐. 아잇. 나를 자꾸 깨물어 애가. 안녕. 난 돼지야. 야채만 먹어서 배고파. 될 거 먹고 살아야지. 왜 나에겐 풀떼기만 주는 거야. 나도 고기를 달라. 아우 돼지 냄새 오죠? 시골 가면 있잖아. 콧덩 냄새 알지? 그 냄새 나는데 이거. 이번에는 귀여운 거 보러 갈게요. 저 고양이 뭐야? 원래 그거 뭐지겠는데? 저 금색 고양이. 뭐야? 저 둥근육 뭐야? 벤치프레소 엄청 많이 있나봐. 이거 화면에 작게 나오는 거지. 실제로 보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? 고양이 자고 있어요. 핑크 줄의 고양이. 어 깜짝이야. 안녕. 우와 무서워. 눈 봐 눈. 치즈 고양이. 이거 뭐지? 얘 좀 신기하게 생겼다. 이거 종류가 뭐예요? 호랑이 같고. 이거 고양이 종 아는 분 있나? 되게 호랑이 같이 신기하다. 나 오늘 고양이랑 좀 친해져 볼게요. 얘가 내 치마 물었다. 뭔 같은 성적이야. 나는 이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다고? 논 Krā 파 Paw Patrol. ㅈ노. 짐 냥이 개냥이. 으앙 깜짝이야. 야 너 이 시상 뭐야. pains. 빨간색 쿨가 있다. 하늘abil frozen turn ้ repar. lines 우리가 잘 наших 가리러值써. 미주elkeeveeum 별풍선 한개 사랑해. buggyzakurança 창써. powerfulang so much eldest. 아니 왜 애한테 욕하라고 그래 지금 운동하려고 저기 채 갔는데 동글동글 도는데 갔는데 고양이가 저기서 쉬고 있어서 못하는 거겠지 올라간다 와 진짜 진짜 똥냥이다 똥냥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가위노구리 얘네도 귀여워 얘네들은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ASMR 얘네들이 가위노구리이네 야 사이좋게 먹어 얘들아 아니 엉덩이를 왜 갖다 대는 거야? 아니 엉덩이를 갖다 대는 거야 와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맛있게 먹어 소리 들려요? 아작아작아작 소리 들려? 들리지 너무 귀여워 들리지 너무 귀여워 에이 방구는 안 끼겠지 에이 방구는 안 끼겠지 만질기 어려운 애들 많았어 약간 만질 수 있는 애들이 있음 좋겠는데 애들이 다 너 친구가 나 물었어 야 너 내 머리를 왜 야 내 야 어머 야 어 야 놔 놔 놔 야 야 야 야 야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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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사부랑 뭉치야 어? 이름 자체가 사부랑 뭉치라고요 남은 건 상처뿐 어? 얘네가 나한테 몰렸는데? 안 돼 안녕 토끼는 내 깔기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다고 들어서 함부로 안 뻔하면 안 될 걸? 여기는 이제 마지막 동물 오자마자 똥어종이 판을 치는데 마지막 동물은 두근두근 페럿이에요 페럿 얘들아 안녕 아 냄새 냄새 나 밥 먹느라 정식이 없는데? 야 뭐해 뭐해 야 어디 들어가? 어머 야 너 어디 들어가? 야 너 어디 들어가? 야 나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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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잉 위 화살표 특별 출연 위 화살표님 아니 꽤 본게 아니라 막 칼칼 아이 벽을 해 야 상관스에 왜 돌아가 있어? 친해졌어 야 그 소고끈, 소고끈을, 어머, 어머. 언니. 안녕하세요. 얘 뭐하냐? 팔 타 봐. 이거 한 박대 건들지 마. 야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 누가 이랬어? 아니 아까 파라색 틀었다고? 근데 이... 약간 상처만 남았는데? 뭐 여러분이 동물 많이 보고 재밌게 보셨다면 다행인데 저는 조금... 여러분이 재밌게 봤다면 다행인데 저는 상처만 남았습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만나요. 자, 이제..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